안녕하세요.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여 단장입니다. 지금 단장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. 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는데요. 빈긴 겨울방학 완전하게 따뜻한 도서관에서 평상시에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마음의 지식을 넓히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지금부터 대전 유성구의 차랑 유성도서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가세요.